32번의 탄탄한 커리큘럼, 실무 노하우, 특별 제공되는 강의 샘플 파일, 그리고 직접 제작한 강력한 어셋을 활용해 디테일을 살린 텍스처와 머티리얼을 완성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테크니클 아티스트 이주영입니다. 저 역시 섭스턴스 디자이너로 혼자 독학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. 제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여러분들이 섭스턴스 디자이너를 활용해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섭스턴스 입문자부터 게임 그래픽 분야 취준생, 그리고 배경 모델로를 위한 클래스로 각종 노드의 기능과 동작 원리부터 프로세지얼 방식의 이해 및 활용, 다양한 타입의 텍스처 제작, 그리고 새로운 워크플로우까지 한 번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.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. 프로세지얼 방식으로 텍스처를 제작한다면 작업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일시간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단순히 결과물이 고정된 텍스처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효율적이면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변화무쌍한 텍스처를 제작해보세요. 각종 노드의 기능을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겁니다. 이를 통해 노드를 단순히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노드를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게임 속 배경부터 랜덤한 텍스처를 가진 작업물들까지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으로 내가 상상하는 여러가지 텍스처를 마음껏 만들어보세요. 저는 테크니클 아티스트 이주영입니다.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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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